이재희 학생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김시영 신동균 박상민 학생 차례대로 데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국 심사위원장님 미리 앞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은국 심사위원장님 손고미 권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서 권은서 김시하, 김지호, 조하온 김시영 학생 먼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김지호, 조하온 학생 준비해 주세요. 김지호, 조하온 정예은, 김재빈, 김동훈 다시 한 번 호명하겠습니다. 정예은, 김재빈, 김동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예은, 김지호, 조하온 학생 선포미 학생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예은, 김지호, 조하온 학생 정예은, 김지호, 조하온 학생 정예은, 김수하, 조하온 학생 정예은, 김태희 학생 오정미 심사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봉 심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촬영을 위해 심사위원장님들은 아이들과 키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키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